자, 1형 당뇨에서 인슬린 펌프를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슬린 펌프를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계가 환자 대신 결정을 해서 인슬린을 주는 게 낫는지 아니면 환자가 결정해서 하는 시스템이 난지에 대한 보고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입니다. 며칠 전 10월 31일 논문인데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인데 너무 화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자, 여기 10월 31일 지난주에 발간된 논문인데요. 자, 여기서 총 168명의 타입 1 다이빌이 1형 당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2형 당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형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1형 당뇨 168명에서 112명은 클로즈 룹 그룹으로 했고 56명은 컨트롤 그룹으로 어세인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컨티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항상 그 환자의 혈당을 재면서 그 혈당이 어땠을 때 자동으로 인슬린 펌프한테 입력을 해서 그 인슬린 펌프가 혈당이 얼마만큼이면 인슬린을 얼마만큼 줘라 해서 자동으로 가는 야동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컨트롤 그룹은 같은 센서가 24시간 혈당을 재면서 그걸 환자가 보고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만큼이 인슬린을 주라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26주를 해봤더니 클로즈 룹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혈당 밑으로 가 있는 시간이 61%에서 71%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컨트롤 그룹에서는 59%가 그 타겟 혈당 밑으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계속 변함이 없었다. 당연히 컨트롤 그룹 하던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변함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형 당뇨의 환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혈당 수치의 이하로 낮춰져 있는 그 시간대가 10%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저혈당이 빠지는 일은 두 분 다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일형 당뇨가 아니라 이형 당뇨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는 일형 당뇨의 환자들에서 한 거라서 이형 당뇨의 환자에서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논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논문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요즘 AI, AI 하잖아요. 인공지능. 그런데 이런 거에서도 지금 알고리즘을 AI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학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이 환자를 보면서 의사들이 추리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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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를 환자들한테 말을 해줄 때 그걸 자세히 말하려면 환자가 너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간추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캐비아시 있을 때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대충 말한 것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치료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서 재진을 종종 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종종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대로 알아들였다면 그리고 프로토콜을 그러면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었다면 환자가 알아서 정확하게 하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냐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들은 할 수가 없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마다 보시는 분이나 주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걸 따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환자보다도 오히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치료 방법을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치료의 부작용 아니면 과다한 용량이 투여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막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클로스 룹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런 것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혈당, 그 사람이 먹는 식이습관 이런 거를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2형 당뇨를 주로 보는 닥터 조가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2형 당뇨인데 왜 이 1형 당뇨를 이야기를 했냐 2형 당뇨는 좀 더 복잡하죠. 1형 당뇨는 인슬린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슬린만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2형 당뇨는 그 사람이 먹는 것 그리고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인슬린이 얼마나 평소에 인젝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치료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인슬린 펌프로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걸 만든다면 그 환자의 먹는 것 그리고 운동량 그것들을 같이 합쳐야지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으신 분과 협작이 된다면 이런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앱과 운동량을 같이 적어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벌써 그걸 측정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해서 환자의 당뇨 치료에 복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이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컴퓨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최첨단의 의료를 펼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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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